아, 근데 이거 일부 안 보고 일부 보는 새끼들은 가서 일부 보고 와야 될 텐데요. 어, 말 들어, 새끼야.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지난번 반파티 총 정리를 하고 앞에서부터 가성비부터 쑥 훑다가 앤더슨벨도 따끈 켰는데 이 뒤에 지난번에 추천하지 못한 가성비 제품들도 같이 추천을 하면서 이제 고가로 쑥 올라가는 그런 거대지라고 보시면 돼요. 더일단 앤더슨벨부터 한 번 적자니 적여보자. 앤더슨벨, 요즘에 완전히 국이 선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지. 한국의 위상, 한국의 디자인, 한국의 패션을 전세계에 이제 이렇게 점점 알리고 있다. 디자인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입기에는 살짝 좀 너무 주목받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반팔은 한 번쯤 트라이해봐도 될 정도의 디자인들. 디자인이랑 컬러가 꽤 다양하게 나왔어. 옷 좀 입는다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 다 아는 브랜드가 바로 앤더슨벨이잖아. 디자이너들도 이들이 만든 옷 보면 혀를 막 내둘러버립니다. 와, 이렇게 해버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돼버렸으니까 5만 원대의 앤더슨벨 티셔츠 감성 가져가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 기본 티셔츠를 구매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 하나쯤 구매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반팔티 안에서도 자신들의 느낌을 보여주려고 부더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셔츠 디자인 쭉 봐볼게. 니트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나왔더라고. 이런 감성 좋아하는 친구들은 입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봐봐. 가운데 자수 들어간 것도 있고 이 사이드에 막 여러 가지 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얘네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밀고 있는 시그니셔 티셔츠가 바로 이거. 가운데 동그라미에 낙서된 듯한 옆으로 보이는 앤더슨벨 감성이 좋다면 반팔 티셔츠로부터 이들의 감성을 먼저 한번 느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5만 8천 원, 5만 4천 원. 이 정도 가격 선에서요. 괜찮지 않습니까? 굳이 사지 않더라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더라도 룩북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엄청 많이 된다.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가격이 또 이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안전벨트 매라는 차원에서 가성비인 제품들 또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보고 이제 군무 행진해버릴 거야. 안전벨트를 꽉 두드러매, 새끼야? 그러면 미니멀한 느낌의 반팔 티를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쿠어 투팩. 원래 옷을 이 가격대에 잘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잖아. 이 쿠어의 감성, 미니멀한 느낌, 수피마코튼으로 막 조졌던 장면. 그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쿠어 제품들도 평상시에 라지 사이즈 그 이하 입는 친구들이 보려볼 만한 깔끔한 티셔츠입니다. 굉장히 미니멀하고 유려하고 하늘하늘하고 고급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랄까? 가성비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당 2만원 꼴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쿠어가 좀 젠더리스한 상황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인사일런스로 가셔야 됩니다. 사이즈도 조금 더 크게 나왔고 인사일런스도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가격을 점점 낮춰서 출시하고 있는 거 같아. 원가 절감을 좀 물량으로 좀 이제 쇼그로 치나 봐. 이 정도 색감 다양하게 나오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라미츠. 여기 코넥스 솔루션 공식 온라인 머리거든? 어? 코넥스 솔루션이 뭐야? 코넥스 솔루션이 그라미츠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국내에 푼다고 보시면 돼요. 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막 이런 거 4만원에 판매하고 5만원에 판매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여기에 지금 세일 마켓 들어가고 있잖아. 봐봐. 2만원대에 그라미츠를 즐길 수가 있다?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코넥스 솔루션 공식 온라인몰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쭉 그냥 보면 이런 것들 2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 사이즈가 근데 웬만치는 다 품절인 상황이다. 사이즈가 깨져서 얘네가 할인을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데 들어가서 사이즈만 맞으면 구매하면 좋으니까. 체구가 좀 작은 친구들은 지금 이 코넥스 솔루션에 그라미츠 티셔츠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격이 착하다. 무신사 한 번 더 둘러보고 가자. 커버낫, 예일, 이런 것들. 10대들한테 추천하는 반팔티. 리, 그렇지. 이런 것도 구매해도 괜찮아. 비바 스튜디오, 그렇지. 비바 스튜디오 추천. 비바 스튜디오도 티셔츠 꽤 괜찮아. 비바 스튜디오랑 또 뭐야. 파르티멘토, 어. 처비 엠브로이더리, 어. 그다음에 잼업.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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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거 1 플러스 1 하는 거 있잖아. 가성비로 하나쯤 구매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팔티 5종 2팩인데 36,000원. 뭘 더 바라냐, 새끼야. 저렴하잖아. 어, 형. 나는 이거 2개에 36,000원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친구들은 이제 딱 정해져 있어. 프린트스타, 길단, 트리플레이. 이 3개 중에서 구매를 해야 돼. 대량으로 해외에서 생산하니까 가격은 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막 재미있지는 않아. 그래도 좀 디자인적으로 이 립이나 이런 것들 재미를 주고 싶다면 그나마 이제 제먼. 얘네들은 막 프린팅, 디자인 플레이를 하진 않고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만드는 브랜드거든. 제멋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비바 스튜디오 반팔티. 비바 스튜디오도 짜치지 않게 디자인을 좀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유행을 많이 따라가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좀 안 끌리고 차라리 이런 게 좋아. 이런 뭔가 빈티지한 느낌 나고. 내가 1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흑백 프린팅 많이 유행한다고 했잖아. 아, 근데 이거 1부 안 보고 2부 보는 새끼들은 가서 1부 보고 와야 될 텐데. 어, 형이 자꾸 이거 1부에서 얘기했는데 1부에서 얘기했는. 이러면서 이 커테지를 진행하고 싶지는 않아요. 형 말 들어, 새끼야. 1부 부터 다시 가다가 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다음 파르티멘토 첩인데 얘네들은 똥꼬의 힘을 지대로 빡 주고 저렴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 요거 기본 티로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작년에 한두 번 입었었거든? 컬이 나쁘지 않더라고 가격 대비?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한다 그러면 파르티멘토도 한번 둘러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0화점에서 전개하는 큐컨버스라는 브랜드인데 확실히 이제 뭐 국내 바이브라기보다는 해외 바이브고.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브랜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원한다면 할인할 때 4만원에 구매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압구정로드 편집샵, 10화점, 감도가 높은 편집샵이지 여기에서 전개하는 PB 브랜드입니다. 자체 브랜드라는 얘기고 이런 디자인들이 마음에 든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괜찮은 브랜드들을 지금 너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티셔츠를 입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4만원대의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다음은 타이핑 미스테이크. 여기도 일러스트 꽤나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자라오는 이거 다 스티치로 바뀐 건가 지금? 스티치 요런 것들 해체주의적인 결합되어 있고 찢어져 있고 요런 것도 굉장히 자라오는데 마니악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이핑 미스테이크 가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이게 다 자수로 들어갔네. 이런 도전적인 디자인들을 서슴없이 전개하는 브랜드가 바로 타이핑 미스테이크니까 한 번씩 쭉 봐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가로 가겠습니다. 더 뮤지엄 비지터예요. 아트를 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티셔츠 가격이 98,000원인데 솔드아웃. 얘네 무드 한번 느껴봐. 분노샵 지하 1층에서 막 전시도 하고 그래. 굉장히 브랜딩을 잘하는 그리고 이런 디자인 일러스트를 과감하게 활용하는 자칫하면 정말 키치해질 수 있는 디자인인데 요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어내더라고. 요즘 스타일로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한 번쯤은 제대로 입어보고 싶은 그런 브랜드예요. 다음은 BBC. 빌리언웨어 보이즈 클럽. 국내 이외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데 가격이 좀 나가는 게 흠입니다. 이게 10만 원대 정도 하거든 티셔츠 하나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스투시 슈프림. 선택지를 이거 두 가지를 보고 스트릿을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향 하나 제시한다 했을 때 추천해줄 만한 브랜드가 바로 BBC입니다. 패션씬에서 영향력이 강한 니고랑 펄웨이 윌리엄스가 같이 만든 브랜드고 얘네 많은 스타일이 확실하게 있는 브랜드입니다. 가격은 비싸기는 한데 BBC도 한 번쯤 참고해주세요. 그 몸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기다려봐. 오케이 몰. 여기 봐봐. 반팔띠 7만 원대, 8만 원대 요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여기 봐봐. 요런 거, 5만 9천 원. 5만 9천 원 요런 거.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면 6만 원대, 5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게 로그플레이를 할 때 스튜시, 슈프림이 아니라 BBC도 한 번 그 라인에 한 번 껴봐주고 생각을 좀 해주라.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 보고 싶으면은 그 홍대 퍼페이크 있거든? 거기 매장 가서 보는 게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추천할 브랜드는 바로 브레인데드! 브레인데드는 캘리포니아 LA에서 카일린과 데이비스가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힙한 브랜드고 뇌막 그리고 그런 일러스트가 대표적인데 디자인들이 철저히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거든? 포스트펑크나 아니면 스케이트룩 요런 것들? 얘네 브레인데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가 콜라보한 브랜드 라이너만 봐도 정말 깜짝 놀라버립니다. 아식스, 그라미치, 리복, 아페세, 카라트, 노스페이스 이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면서 이들의 이 바이브를 전세계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오클립 브레인데드 신발 야, 이거 샀었어야 됐다? 왜냐면 첫 발매됐을 때 3, 40만 원대 정도 하는 거 보고 아, 야, 이거 비싸! 이 정도 가격 주고 사기에 좀 브레인드 지금 100만 원이야. 허허, 지금 100만 원이야! 코디 화장실도 어떨 것 같고? 굉장히 힙한 디자인 브레인데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는 5, 6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제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한번 가서 쑥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브레인데드 좋아요. 여기 그래픽 봐봐. 여기서 하나 추천해 주자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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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텔스 브레인데드 콜라보 느낌 쏘 굿이다, 인마. 브레인데드에 대한 브랜드 입지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인정을 해버렸지? 어, 여기 봐봐. 콜라보하는 브랜드들이 쟁쟁하잖아, 새끼야. 다음은 슈프림. 아, 이거는 그냥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이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이끌어내는 그 브랜드잖아. 그 특유의 반항적인 무드랑 그다음에 수량을 완전히 막 풀어버리지 않는 마케팅 전략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멋있는 브랜드야, 너무 멋있는 브랜드야. 역시 언제나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그다음에 휴먼 메이드. 일본 패션을 이끌어온 디렉터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거물. 니고가 전개하는 브랜드지. 일러스트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손이 자주 안 간다고 해야 될까? 너무... 힙한 느낌? 여기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이랑 콜라보한 것도 있네. 이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을 니고랑 펄앤 윌리엄스가 같이 만든 브랜드고 휴먼 메이드는 지금 니고가 전개하는 브랜드. 그래서 디자인 결이 좀 비슷해 보면은 가격이 막 20만 원 이래버리는데 봐봐, 막 올이 날아다니고. 멋있어, 너무 멋있고 좋은데 제품들이 너무 좀 키치하다? 취향에는 맞지 않지만 이러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미치는 브랜드 그리고 패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니고가 전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취향에 맞는다면 추천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이즈가 2XL 입어야지 나한테 슈프림 XL 입는 사이즈 나오는 거 같아. 한 사이즈 키워서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써네이로 가겠습니다. 썬이 화창한 느낌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막 형형색색한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써네이는 시모네 라추나 로리스 메시나가 2015년에 이탈리아에서 런칭한 브랜드인데 제품의 컬러를 으뜨게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광고를 진짜 감각적이게 잘해. 오히려 요즘에 대중적으로 많이 안 입기 때문에 더 끌리는 것도 있다. 하지만 나는 사이즈의 선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입지를 못 하니까 전한테 좀 이제 라지 사이즈 입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써네이 반팔티 같은 거 할인해서 잘 구매하면 10만 원 초반대? 그렇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아마 잘 노려가지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는 032C 여기도 이제 독일 잡지부터 시작한 브랜드인데 그런 것들 내가 많이 한다 했잖아. 유럽 쪽에서 구겨진 로고 같은 거 많이 한다 했잖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힙한 브랜드 중에 하나. 032C는 자유와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매뉴얼 이라는 취지로 창간한 잡지거든. 제품들을 보면 스트릿한 느낌이 강하고 굉장히 옷들이 크게 나와. 로고 플레이 지대로 막 해버립니다. 도전적인 제품들도 강해서 약간 힙스러운데 만약 한 거 뭐 없나? 이런 거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선뜻 추천하기 좀 어려운데 내가 입고 있는 032C 반팔티는 거의 그냥 맨투맨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크고 좋아. 그것도 3부에서 실물 리뷰로 바로 지대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에임레온도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브랜드야.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멜리옹도르라고 부르기는 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뉴바랑스 콜라보로 대중들한테 알릴 때 에임레온도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디자인들 보면은 여기에 막 퀸스 이런 거 적혀있거든. 막 퀸스 뉴욕. 이 에임레온도르 테디 산티스가 자라난 동네가 뉴욕의 퀸스라는 동네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한 문화? 퀸스라는 동네의 특징 같은 것들이 제품에 다 녹아들어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에임레온도르르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 입어보면서 놀란 거는 가격대는 그래 13만 원이야. 슈프림에 버금가는 가격이야. 근데 슈프림은 막 리셀가가 붙어. 근데 얘는 월장초 이 가격이야. 퀄리티가 미쳤다. 이 어깨 체인 스티치 두 줄이 그냥 목을 감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는가 하면은 이 실 자체도 굉장히 비싼 실을 사용한 것 같고 야 이거 실물 컨텐츠로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하여튼 퀄리티 미쳤다. 그래서 나는 슈프림보다는 에임레온도르가 좀 끌리기는 한다. 요즘에 미국 동서부 합쳐서 슈프림 매장도 줄을 안 서는데 요즘에는 에임레온도로에서 줄을 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제 2의 슈프림이라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직구를 해서 구매한다면 13만 원대의 이런 티셔츠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비싸. 싸지 않은데 이 브랜드의 감성, 이 브랜드의 가치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구매할 만한 제품이다. 옷을 좋아한다면 에임레온도르 제품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롱슬리브부터 해서요. 농구 유니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예뻐. 얘네 코딩 보면은 진짜 감각적이야. 매치들이 이런 매치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믹스 매치가 으떼요. 진짜 굉장히 쿨해. 으떼.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팔티 총 정리 2부 끝날고요. 3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반팔티 쓱 보여주면서 그거를 쭉 보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시키야. 큐!